여러분 안녕 놀자 놀자의 딸 네 놀자 놀자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뭐죠 이거? 인스타 푸들입니다 네 맞아요 인스타 푸들 이거 샀는데 밤에 도착해서 지금 밤에 찍어 보려고 해요 너무 기대되죠? 너무 두근두근해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? 이게 뭔지? 여기 보면 푸들이 안에 들어가 있대요 컵 안에 이런 애가요? 여기 다섯 개가 랜덤으로 들어가 있대요 어우 너무 즐겼어요 구성품은 플레이아우스 한 개랑 푸들 다섯 개랑 스탠드 한 개 플레이 토이 한 개 젓가락 한 개 탈부착이 가능한 토퍼가 있습니다 오 콤보형이네요 컵라면 모양 그러네요 이거 사이즈가 진짜 실제로는 약간 일반 그 컵라면보다는 좀 작죠? 네 저 소만이에요 그쵸 맞아요 저 조금 작아요 그 뭐지 이거 너 잘 먹는 거 그거 뭐지? 짜장범버 그 정도 사이즈죠 너무 귀엽네요 자 그럼 우리 자 이거 아 맞다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? 물을 천천히 뚜껑을 떼고 부어주면 보글보글 거품이 올라올 때 젓가락으로 푸드를 꺼내주시면 됩니다 와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 진짜 택배 왔는데 아까 막 소리 질렀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한번 우리 뜯어볼까요? 네 컵라면을 뜯듯이 뜯어야 돼요? 이거 어떻게 뜯어요? 자 자 손톱 기나 손톱이 있으면 여기를 이쪽을 약간 틈이 있는 쪽 어 됐다 뚫렸다 뚫렸다 자 틈이 있는 쪽은 아니면 뭐 칼이나 가위를 사용하셔도 돼요 3세 이상입니다 어디 아 여기 경고 여기 3세 이상 해야 되고 3세 미만 안 되고 3세 왜 미만 안 되는 줄 알아요? 네 작은 부품이 들어가 있어요 애들이 입에 넣거든요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 여기 종이입니다 자 좋아요 까볼까요? 네 반까지 하나 남의투로 우와 우와 뭐가 들었어요? 우와 아까 들어가 있습니다 우와 다 뺄게요 좋아요 우와 저도 저도 떼 볼게요 전 토퍼를 끼워야 한다는데 토퍼를 끼워줄게요 네 이거 떼고 토퍼를 여기 한 개 아 잠깐만요 근데 무슨 가루가 있어요? 네 그 가루가 좀 약간 무슨 가루가 있네요 이렇게 끼웠습니다 토퍼를 저도 이렇게 풀 그 뭐지 스탠드가 노란색으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뭐 가루가 이렇게 있죠? 그쵸 저도 이렇게 해서 놓고 젓가락이 되네요 스탠드네요 스탠드 오 잠깐만요 무슨 가루가 이렇게 많죠? 어떤 친구들이 들어있는지 봐볼까요? 네 좋아요 우선 이렇게 사용 방법이랑 누군가 들어가 있는지 볼까요? 네 가루가 가루가 이렇게 썩 저거 하진 않지만 자 볼까요? 월 월 스쿠터 쇼핑카트 유니콘 흔들 의자가 있습니다 어 저는 솔직히 네 쇼핑카트랑 유모차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 그럼 이 중에 이 중에 하나 나오고 이 중에 하나 나온다는 거예요? 네 저는 쇼핑카트랑 유모차가 제발 나왔으면 좋겠다 근데 아니어도 된다는 어 그럼 저는 유니콘 흔들 의자 한번 기대해볼게요 네 그리고 여기 집이 있는데요 저는 퍼피 클리닝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저도 화이트 왠지 깔끔해요 그쵸 뭐 뭐 아니어도 되겠지만 뭐 여기 강아지들이 있는데요 저는 모티 펄 키키 우선 세 개요 그리고 이 정도? 이 정도 여기 세 명은 왔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세 명은 꼭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도 저 이거 밀리 얘 너무 이쁘지 않아요 이거 이거 밀리 밀리 저는 밀리라도 하나하나라도 꼭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밀리 기대해볼게요 이게 가루가 면이 이게 가루예요 면이 여기다 물을 부어볼게요 자 여기다 놓고 우리가 물을 준비했어요 근데 물은 어느 정도 부라는 거예요? 물은 이 면이 찰 때까지 넣으면 되겠죠? 네 넣을게요 어머어머 어머어머 오픈이 나요 어머어머 어머어머 이거 내가 말해봤나? 우와 그럼 몇 분 기다려요? 한 3분 정도 기다리면 되겠죠? 어머 어머 탄산 소리가 났어요 어머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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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안 그런데요? 어? 저는 탄산이 왜 이렇게 심해요? 한번 기대해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이게 지금 잠깐만요 전 안 그러는데 저 저 안 그러는데 어? 잠깐만요 쑤셔볼까요? 젓가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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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젓가락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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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냄새야 저 이제 어? 냄새도 너무 어? 뚫렸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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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탄산 소리가 나는 어머어머어머 어머어머 잠깐만요 어머어머 저거 원하는 데 나왔어요 어? 키키 여기다 우선 아니야 아니야 여기다 여기다 키키라는 어머어머 잠깐 잠깐 잠깐만요 안 나오니까 여기다가 여기다가 키키 키키가 나왔어요 저 원하는 친구인데요 이것도 어? 어? 잠깐만 저는 뚜껑을 잠깐 닫아 놓을게요 이따 볼게요 이거 풍선 본 친구가 있네요 얘도 귀여운데요? 제가 살짝 세워볼게요 월 월 어머어머 저는 쇼핑카트가 나왔습니다 어머 죄송합니다 으아악 저희가 이거를 너무 해보고 싶어가지고 진짜 그쵸? 잠깐 기대를 많이 했었어요 잠깐 잠깐 잠시만요 젓가락질 아 저 하거든요 저 젓가락질 잘 하시는 거 맞죠? 잠깐 야 손으로 막 오 얘도 귀여워요 그리고 또 저 지금 네 명 발교되었습니다 저 요 키키라는 친구가 그래도 키키 나왔네요 이제 한 마리 남았죠? 네 한 마리 어 여기 있네요 잠깐만 껴었어 껴었다 제가 껴는데요 어디 껴어요? 이거 젓가락으로 해볼까요? 잠깐만요 젓가락으로 음 껐네 껴네 어 나왔어요 나왔어요 얘는 어 어머 영상이가 나왔네요 기분이에요? 어 귀엽네요 쇼핑카트가 나와서 기분이 좋았어요 그다음 우리 아까 여기 집 집 어머 쇼핑카트랑 키키가 나왔어요 원화는 원화는 어 이거 뭐 그랬어요 물을 한 번 씻고 올까요? 잠깐 잠깐 월 저가 잠깐만요 네 잠깐만 한번 닦을게요 제가 원하는 게 한 개 여기 세 개가 나왔습니다 원하는 거 세 개 나왔습니다 진짜 진짜 대단한데 너무 잘 됐어요 원하는 게 우선 그 퍼피클리닉 네 퍼피클리닉이 요겁니다 퍼피클리닉 나오고 나 원하는 유모차 쇼핑카트 쇼핑카트랑 키키가 나왔어요 이거 아까 원했던 그 키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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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왔죠? 또 아까 원했던 애 누구있죠 여기서? 모치가 있었는데 모치가 안 나왔네요 그래도 원하는 애 한 마리라도 나왔어요 키키고요 이름 좀 보여주실까요? 볼게요 얘는 버블이에요 버블 버블 그리고 요 아이는 스칼릿이에요 스칼릿 요 아이는 어딨지? 왕관 쓴 크리스탈이에요 크리스탈 귀여운데 크리스탈 요 친구 쿠키 쿠키예요 제가 좀 씻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씻고 오세요 보고 있으세요 저랑 좀 같은 아이 뚜껑을 열어보겠습니다 얘 저거인가 짜자자잔 오 키키가 있어요 잠깐만요 먼저 제가 좀 먹어볼게요 젓가락으로 컵라면이 앙농농농 앙농농농 저의 타빙 표정이 아 똑같이 키키가 자 잠깐만요 키키가 나왔고요 그리고 저는 쇼핑카트 나왔네요 쥐쥐입니다 쥐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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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왔어요 어 얘 조금 웃기게 생겼는데 얘 누구예요 얘 얘 누구죠 얘 잠깐만요 플러피 눈 감고 있는 애 플러피 나왔고요 쇼핑카트 똑같이 하아 딴 거 나왔으면 좋았겠다 그치 그래도 쇼핑카트 쇼핑카트 그 다음에 얘는 누구예요 얘도 눈을 감았어요 얘는 레인드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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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레인드록 그 다음 마지막 어 저런 똑같은 애가 나왔네요 쌍둥이 두 명이네요 스칼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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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쌍둥이에요 예 우리 키키하고 스칼릿은 쌍둥이고 나머지 키키랑 그쵸 스칼릿 얘네랑 얘네 그쵸 그래도 뭐 어 저도 볼게요 제일 똑같 짜다다단 쇼핑카트 똑같은거 같은데 어 그래도 우리 원하는게 나왔네 원하는 짜잔 원하는 아까 뭐랬지 퍼피클리닉 저도 좀 씻어올게요 가루가 많아서 우선 자 집 앞에 세워볼게요 진짜 귀엽네요 끝났습니다 자 저도 한번 세워볼게요 아 저는 아까 밀리라는 노란색깔 강아지 그 개가 나왔으면 했는데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갖고 싶은 애가 몇명 나왔나요? 한 명 아까 내가 나 아까 얘가 나왔으면 좋겠다는데 얘 한 마리였기 때문에 안 나왔죠 그래도 만족해요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요 한번 꾸며볼까요? 그럴까요? 저는 여기 지붕에는 키키를 달거에요 귀엽네요 지붕에도 달 수 있어요? 그럼 저는 집 안에는 스칼릿을 넣어줄게요 좋아요 너무 귀엽네요 그쵸? 네 말랑말랑한 제제입니다 얘네가 약간 말랑말랑해요 좀 오 귀엽네요 오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요 카트에는 오 말랑말랑해요 너무 나와 아 여기서 끼는구나 이렇게 집에다가 딱 저는 여기 글쎄요 카트에도 버브리를 넣어줄게요 버브리 띄용띄용 저 지금 이거 끼다가 보니까 얘 너무 귀여워요 얘 윙크하고 있는 쥐지 귀여워요 쥐지가 얘 남은 애들은 여기 넣어줘 좋아요 오 너무 귀여워요 그쵸? 오 오늘 어 얘 너무 귀여운데요? 제일 누가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저는 쥐지 이거 혹시 여기 넣었나? 이거 혹시 여기 넣어줄 수 있나? 어 이렇게 보관해도 이거 버리지 않고 보관해도 되겠는데요? 맞아요 그쵸? 오늘은 재밌었습니다 네 진짜 우리가 되게 기대하고 두근두근 기대하고서 열어봤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자 이거 인스타푸드 요거 재밌는 거 같아요 어 우리 이제 이걸로 인용놀이에요 재밌겠네요 오늘은 인스타푸드를 해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? 자 같이 두근두근 하면서 이렇게 열어보고 확인하는 거 너무 재밌었죠? 맞아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 안녕 자 거래하자 네 거래 푸드 거래 준비 시작 뭐 낼지 저 요거 버블이 해낼게요 저는 요 눈감은 어 안해요 안해요 안합니다 안합니다 요거요? 안합니다 하 얘 너무 못생겨 요거 할게요 어 근데 저 쥐지는 안 돼요 왜요? 중복은 아니지만 우리 쥐지는 전 뺍니다 쥐지는 제가 더 좋아해요 얘 할게요 어 얘도 귀여운데 여기요 좋아요 좋아요? 바꿔세요 바꿔요 제이와요 탈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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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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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이와요 저도요? 오 안 갔었어요 저 쥐지는 좋아하니까 끝 끝 안 끝 자 얘 얘 오세요 고마워 제이와 함께 감사합니다.